정말 세월이 약속하죠 노래 듣다 보면 시간 간 줄을 너무너무 모릅니다 저희 방송국 트로트 행기랑 함께 방청하시고 시청하신 분들도 아마 시간 간 줄 모를 겁니다 지금 벌써 8분, 9분을 만나봤는데 다양한 가사들 그리고 그게 또 숨어있는 에피소드들 함께 들으면서 추억도 생각하고 행복도 함께 하시고 또 얼마나 좋습니까 자 어느새 또 이렇게 저희들은 잠시 후에 또 이분 만나고 다시 돌아올 텐데 어느 분이 준비되어 있나요? 김성찬 씨 무대에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나는 네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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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향기가 나는 혼자서 말없이 주기만 하는 당내가 좋아 좋아 내가 힘든데 위로해줘서 안아주는데 좋아 만나면 맑은 속산보같은 해결다 나는 네가 좋아 좋아 나는 네가 좋아 좋아 살아내는 새가 나는 꿈이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이 좋아 좋아 내가 힘든데 사랑을 만나면 볼 수 있는 네가 좋아 만나면 한자씩 모두 싫어하는 그런 일이 내가 좋아 좋아 내가 힘든데 위로 잘 좋아해줘서 안아주는 네가 좋아 만나면 맑은 잎소 산소같은 해결다 그런 네가 좋아 좋아 만나면 맑은 속산보같은 해결다 만나면 맑은 속산보같은 해결다 만나면 맑은 속산보같은 해결다 떠나올 때 눈머리 씨를 올리시던 홍구밭까지 인전 pensesti 따라報導 backstage 울지 마음 어까들 대laughter 공roads empez 맑은 속산보같은 해결다 graduate 자가 찾아온 고향 지대는 어머니모랑 계시고 찬바람 안고 오게 어머니모랑 계시고 찬바람 안고 오게 어머니모랑 계시고 찬바람 예수 떠나올 때 흐뭇머리 신어올리시며 맨발 벗고 달려와 곧 산떡떡이 무장한 그 세월이 되려가신데 이 눈물 흘려와도 어머님은 안계시고 참떡떡의 맘을 얻었네 멀리서 오는 속아지는 새 내 가슴에 쌓고 숨지리네 무심한 그 세월 속에 들려살나면 찾아오는 고향의 시대는 어머님은 누가 안계시고 찬바람만 들어오네 고향의 시대는 어머님은 배달이 없네 찬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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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